SPC 본사 건물 정말 예쁜 디저트 1층입니다. 여러가지 샌드위치, 케이크들 그리고 각종 디저트류가 다 준비가 되어있네요 에클레어 코너 프랑스의 번개처럼 먹자 그런 뜻이랍니다 각종 빵류 다 되어있구요 가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싼 편입니다 다운 코헨 스마스 분위기를 벌써 해놨네요 아이스크림 3층 피자 베라 앤 파스타입니다 3층 베라 피자집 들어갑니다 3층 베라 피자 앤 파스타 들어갑시다 와인바가 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온도가 상당히 낮게 춥게 되어있구요 와인 보관을 조금 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층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게게가 되어있네요 오픈 주방으로 파덕이 다 보이네요 본격 피자가 나오기 전에 임품은 나왔네요 하와이안 꽃두 피자입니다 빵을 사기 위해서 1층으로 엘에프터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는 생식빵 코너입니다 지하 1층 패션파이브 테라스입니다 약간의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네요 빵이 있네요 미를 가는 김색이라고 합니다 곱게 빻는 기계라고 합니다 2층 테라스 기대있네요 테라스 카페입니다 포장댄스